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청계천,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청계천의 다리 위로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액션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듯 스턴트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부러 비가 내리는 날에 촬영을 하는 듯 검은 옷을 입은 스턴트맨 외국인 여성은 얼굴에 비까지 맞으며 열렬한 액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턴트맨 연기를 하던 외국인이 청계천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이내 주위 촬영을 돕던 외국인들 또한 엄청난 그녀의 고함 소리에 청계천을 바라보고는 단체로 경악하고 마는데요. 과연 한국으로 촬영을 온 스턴트맨 외국인들은 청계천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전문 액션 스턴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로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액션 영화들에 직접 출연을 하거나 대부분은 액션 스턴트맨 활동을 하는 저는 얼마 전 저희 스턴트맨 팀 전체와 한국으로의 촬영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보기 드문 여자 스턴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다양한 나라들의 액션 연출 대역 작업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배우분의 액션 대역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약 8년 동안 여자 스턴트맨으로 활동하며 한국에서의 작업 의뢰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어째서인지 저는 그저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에 몇몇 대역 작업을 제안했던 한국인 배우분들과의 작업을 꺼렸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스턴트맨 팀에서는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는 팀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몇몇 팀원들은 저에게 요즘 한국이 트렌드의 나라라며 저에게 한국에서의 작업을 한 번만 맡아달라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온 팀원들의 요청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한국 배우분의 스턴트맨 대역 작업을 곧바로 계약하게 되었고 약 한 달 뒤 저희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배우와의 촬영을 위해 처음 서울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놀란 건 제가 겪은 모든 나라의 도시들 중 서울이 제일 안전하고 인프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를 경험해 왔던 저였지만 이런 저조차도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충격적인 도시에 가까웠는데요. 제가 서울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음식이나 물건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중심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는 길거리 상점들은 잠시 한눈을 팔면 가게의 모든 물건을 도둑맞는 폴란드의 치압 문제 때문에 길거리 상점의 냉장고들에는 두 개 이상의 자물쇠를 무조건 걸어놓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길거리에 있는 카페나 식당 그리고 옷가게들에서는 이러한 잠금 자물쇠를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폴란드는 그래도 유럽권에서 치안이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녁 시간대에 폴란드의 번화가를 방문해보면 대부분의 길거리 식당에 있는 냉장고에 자물쇠가 치렁치렁 묶여있는 흉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자물쇠는 도시 전체의 미관을 무너뜨리는 후진국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한국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한국이 폴란드보다 더욱 위험한 치안을 가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서울의 길거리를 팀원들과 함께 약 1시간 정도 걸어 다녀본 저는 그동안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좌절감마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우와의 합을 맞추고 액션 대역 스턴트를 연습하기로 했던 약속 시각까지 약 2시간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저는 이러한 신선하고 놀라운 한국의 모습에 내친김에 한국의 지하철도 이용해보자며 팀원들을 모두 이끌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지하철의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역시 한국은 내가 겪어온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한국의 지하철 계단에는 놀랍게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패드가 모두 설치되어 있던 것은 물론 또 다른 위치에 있던 지하철 계단에서는 계단의 안면을 활용한 신기한 광고 시스템까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저희 고향 폴란드에서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도로 내려가는 계단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계단 자체가 마모되어 있어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매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저희 팀원 중 한 명은 폴란드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급히 지하도를 내려가던 중 갑자기 지하철 계단이 파손되며 큰 부상을 당한 팀원도 있었기에 저에게는 이러한 한국의 지하철 계단이 더욱 신기했는데요. 역시나 저를 따라온 팀원들 또한 너무나 신기한 듯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부착되어 있는 지하철 계단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고 저는 점점 한국이 생각보다 너무나 대단한 나라였구나라는 사실에 앞으로 알게 될 한국의 새로운 모습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재산이나 다름없는 스턴트 배우로 활동하던 저희 팀원들도 항상 위험한 길거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폴란드보다는 한국이 너무나 안전하고 편해 보인다면서 왜 그동안 한국인 배우들과의 작업을 거부했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 후 실제 팀원들과 지하철을 탑승하게 된 저는 폴란드의 지하철과 달리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 승객분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폴란드에서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을 때 옆 사람과 시끄럽게 떠들고 음식을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단 한 명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저 휴대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얼마 전 한국인 배우와 작업을 했던 몇몇 팀원들이 한국인들이 너무나 똑똑한 것 같다며 극찬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지하철에서조차 책을 보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국인 배우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는 짧은 지하철에서의 경험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고 빨리 한국인 배우와의 스턴트 연습을 마친 뒤 길거리에 있는 또 다른 공공시설물들을 체험하고 싶었죠. 약 30분 뒤 저와 팀원들은 한국 배우분과 만나서 액션 연기를 맞춰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 배우와 합을 맞추면 맞출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능숙하게 저희보다 액션 연기를 잘하던 그 한국인 배우분은 대역 스턴트맨을 쓸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나 날렵하고 저희보다 발차기 동작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한국인 배우분이 소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저분 정도의 실력이면 굳이 대역 스턴트맨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실력인데 왜 저희를 부른 것이냐며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클라이언트 분은 한국인 배우분이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권도를 배워오던 사실상 태권도 선수와 다름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액션 대역을 소화하기 위해 각 나라의 무술들을 익혀왔었지만 아주 오래전 얼핏 들었던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실제 태권도가 어떤 무술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 후 저희 팀원들과 액션에 합을 맞추는 태권도 유단자라는 한국인 배우분의 동작을 유심히 살펴보던 저는 한국인 배우분에 너무나 놀랍도록 정확한 발차기 실력과 몸의 유연함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8년이 넘는 스턴트 대역을 해오던 저보다도 몸 동작이 날렵하고 깔끔했고 심지어 저희 팀원들은 한국인 배우분과 합을 맞추는 것이 따라가기 너무 벅찬 속도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한국인 배우분은 지치지도 않는지 아직 5시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며 저에게 태권도 동작들을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순간 태권도가 굉장히 뛰어난 전통무술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단순하게 체력 훈련을 하고 유연성만 길러오던 저와 팀원들은 태권도를 배운 한국인 배우분의 체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고 결국 그날의 촬영은 저와 팀원들의 체력 문제로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인 배우분의 소속 클라이언트에게 달려가 배우분이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에 지금 당장 팀원들을 등록하겠다며 계약을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설득을 했고 그제서야 한국인 클라이언트 분은 흡족한 표정을 보이시더군요. 한국이 그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에 믿을 수 없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물론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로 건강한 육체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존경심마저 생길 정도였습니다. 내친김에 한국인 배우분에게 현장에서 태권도 발차기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저는 온몸에 근육이 풀리는 새로운 느낌에 왜 이제야 태권도를 알았을까라는 후회마저 느끼게 되었죠. 한국인 배우분과의 액션 훈련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저와 팀원들은 다소 큰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조금 더 한국을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에 서울의 중심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서울의 대부분 길거리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도보가 너무나 정확히 구분되어 있던 것은 물론 심지어 보행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가드레일마저 도보 통행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순서의 차이일 뿐 걸어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는 길거리에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심지어 폴란드의 몇몇 도시들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도보 통행로로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곳도 있어서 항상 걸어다닐 때 내가 지금 어떤 구역을 걷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듯 모두가 차례를 지켜서 도보 통행을 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튼튼한 도보 통행 가드레일은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죠.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자국민들을 배려하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에 점점 폴란드라는 나라에 실망하면서도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약 1시간 정도 서울을 구경하던 저는 몰려오는 피곤함의 근처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하자는 팀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 함께 길거리 카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와 팀원들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폭우를 피하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눈앞에 다리를 하나만 건너면 보이는 버스터미널에서 비를 피하기로 한 저와 팀원들은 멈추지 않고 다리를 건너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다리 밑의 하천에서 매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누군가 빠진 듯 팔을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하천에 빠진 한국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빠진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 하천으로 뛰어가던 저는 그 한국인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노란색의 이상한 기계들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없이 하천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곳으로 뛰어가고 있었으나 저는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국인의 근처에는 노란색의 로봇들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바로 직전까지 불어난 하천에 허우적거리고 있던 한국인은 노란색 로봇에서 나오는 그물을 붙잡고 스스로 하천 밖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하천 밖으로 나온 한국인은 가까이 다가온 저를 보더니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자기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소방관들의 구조훈련 중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의식한 듯 간단한 영어로 구조훈련 중이라던 그 한국인은 갑자기 자신의 뒤를 보라는 손짓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그 한국인의 뒤로 보이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에 이 모든 상황이 로봇을 이용한 구조훈련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로봇을 이용해서 하천 구조 활동을 하다니 저로서는 그저 영화와 다름없는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구조로봇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노란색의 구조로봇들은 하천 전체를 돌아다니며 로봇의 몸체에서 나온 구조 그물을 통해 혹시 모를 강물의 불어남에 대비한 효과적인 구조방법을 선보이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한국 소방대원들의 모습과 구조로봇에 이미 이러한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한국은 폴란드는 물론 미국을 앞지른 선진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직전까지 하천에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던 한국인 소방대원분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외국인이냐는 질문과 함께 지금은 신형 구조로봇을 활용한 폭우 대비 하천 구조 훈련 중이라며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 상황이니 안심하라는 배려의 말까지 해주셨죠. 모든 긴장감이 풀려버린 저는 그만 하천 다리 위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저를 지켜보던 팀원들은 그제서야 저에게 뛰어오더니 그러게 왜 마음대로 나서려고 했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 후 팀원들과 함께 한참 동안 한국의 구조로봇을 살펴보던 저는 이러한 안전한 나라인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 또한 약 2년 전 폴란드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으로 마을 전체에 홍수가 발생해 잠시나마 위협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 구조대에서 사용하는 수상 구조로봇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매우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한국 소방대의 구조로봇을 보더니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구조로봇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면서 기가 막혀 했고 갑자기 한국 이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근처 상가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저와 팀원들은 먹구름이 걷히고 난 후 다시 한번 팀원들과 함께 아까 구조로봇이 있던 하천을 찾아갔는데 하천은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아름답고도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한국의 신속한 도시 인프라로 보았을 때 비가 그치자마자 누군가가 와서 하천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분과 합을 맞추며 무사히 스턴트맨 대역의 임무를 마칠 수 있었던 저와 팀원들은 어제부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저와 팀원들은 폴란드로 돌아간 뒤 곧바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훈련 덕분인지 저와 팀원들의 스턴트 배역을 꽤 마음에 들어했던 한국인 클라이언트는 저희 팀원들을 충무로의 한 영화 촬영팀에 직접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곳에서 곧바로 다른 영화 촬영팀과 스턴트 계약을 따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짧다면 짧은 3개월이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1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 촬영이기에 이미 저와 팀원들은 살기 좋은 선진국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기대감에 부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